어 그래서 곡도 잘 안 나오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 이제 가이드를 하고 이제 딱 공유를 하고 솔지언니가 그때 노래를 듣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역시 히히히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걸 그걸 보는데 너무 아 그런거 너무 힘드죠 네 막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한테 아 솔지씨 그렇습니다 한테 역시 크크 정원씨